근데 이 싸울 때 선을 지키기 싫죠. 선을 막 넘어가고 싶죠. 센 거 한방 날리고 싶잖아요. 요거 하나 날려야 후련할 것 같은데 동시에 알아요. 요거 날리면 이 관계는 회복할 수 없다는. 상대방한테는 엄청난 상처를 줄 수 밖에 없다는 거 아는데 선을 넘어갑니다. 내가 당하면 정말 싫을 일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. 그거 안 할 수 있게 몰라 괜찮아 를 써서 그걸 안 할 수 있게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. 모든 데 몰라 괜찮아가 들어가요. 몰라 괜찮아만 잘해도 더 얻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거 잘하면 육바람을 잘할 수 있거든요. 실제로. 이해 되시죠? 그런데 실제로 바로 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몰라 괜찮아 를 잘 활용하는 중에 잘하게 돼요. 근데 활용하는 중에 잘하게 되는데 바로 잘하는 줄 알고 돈어 하면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엄청난 보물을 얻은 거죠. 이것만 적용하면요. 모든 관계를 다 풀어나갈 수 있어요. 그래서 나만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함부로 하고 싶을 때도 몰라 괜찮아 로 그걸 한번 내려놓고 진정시키면서 내 에고의 마음을 살짝 틀어요. 너도 싫잖아 상대방한테도 다시 안 볼 거 아니면 여기서 요 정도로 처리하자 하고 마음을 싹 돌리는 요 연습이 실질적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지게 바람일이 갑자기 나옵니까? 안 나와요. 연습 안 한 거기 때문에. 선정 바람일은 밤낮으로 깨어나려고 노력하셨으니까 늘 나오겠지만 보신 바람일, 지게 바람일 밤낮으로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하셔야죠. 투입을 하세요. 그러면 나와요. 여러분께 돼요. 그 능력이. 원래 할 수 있는데 카르마를 여러분이 바꿔야만 그게 여러분께 됩니다. 그래서 지게도 해보고 인욕바람일. 정말 받아들이기 싫은데 그게 진실이고 진리라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실험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. 수긍할 수 있는지.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봤다는 거. 정말 짜증나고 싫지만 그렇게 봤다는 거 자체, 내가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 자체는 받아들여야죠. 그건 진실인데요. 이미 일어난 일인데 내가 고부한다고 없는 일이 됩니까?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지. 진실일 때 상대방 말하는 게 더 진리일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말하더라도 그 말은 수용하실 수 있는지. 이런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. 진실은 수용하자. 진리는 수용하자. 성실바람일. 잠깐만 있다 보면요. 사람 마음은 자기 애고 원하는 대로 끌려가요. 편하면 쫙 쉽니다. 그리고 쉬고 나태해지는 중에도 양심하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다시 거기에 부지런해질 수 있는지 좀 실험해 봐야 돼요. 내가 몰라만 하면 그때도 역시 몰라요. 보세요. 나태해지는데 안 돼. 이러면 안 돼. 이런 걸로는 도움이 안 돼요. 여러분 청소하기 싫은데 누워서요. 청소해야 되는데 이런 말은요.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그냥 푹 자는 것만도 못해요. 청소해야 된다는 시달리면서 자고. 실제 하지는 않고. 뭐 해야 되는데. 이빨 닦고 자야 되는데. 이빨 닦고 자. 그런데 잠만 망치고 이빨도 안 닦고 최악이죠.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. 몰라 괜찮아 해보세요. 한 해 만 해가 아니라 모르겠다 해버리면요. 안에서 힘이 나와요. 그러면 정진력이 나와버려요. 아까 보시도 남의 입장을 배려한 해 만 해가 아니라 몰라 괜찮아 해버리면요. 당연히 의당해야지 하고 나와버립니다. 너도 싫잖아. 그러면 하면 안 되지. 이런 정의감이 바로 나와버려요. 이걸 관찰하시고 쓰시지 못한다면 여러분께 아니라면 이게. 여러분 안에는 육바람인의 신통력이 들어있는데 못 꺼내 쓰시면 여러분은 도인이 못됩니다. 글로 배우셔가지고는 안 돼요. 여러분 안에서 정진력이 나오든가요. 해보세요 실제로. 정말 하기 싫은 일 있을 때 몰라 괜찮아 하고 바로 해버리세요.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정진력이 나오는 걸 느껴보세요.